야 니가 짱이냐? 잘한다! 학교 들어가라! 학교 와라! 학교 와라! 학교 하라! 사회에서 짱흰 잘한다! 학교 들어가라 학교와라de 학교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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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고? 아니 스쿼드 학교에 들어간건 진짜 미친짓인데 분명히 두명은 죽는다 한스쿼드 온다 한스쿼드 한스쿼드 다 이놈들이구만 너희들은 뒤졌다 1층 저 1층감 나도 1층감 권총 체육관 쪽에 사람 있네 안녕히 계세요 체육관 쪽 수영장 쪽 수영장 쪽 건물 수영장 쪽 건물에 하나 1층에 오게이 어휴 그래서 나머지 두명 어디갔죠 수영장 어 밑에 발소리 어 밑에 발소리 어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그 밑에 여기 그 체육관 1층 어 농구대 있는데 거기 말하는거지 어 뛰어내려갔다 안녕 네 한명 더 남아 어딨지 허허허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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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조 딱딱 들어가죠 에 우리 파밍상태 왜 이럼 그나마 AR 한명 있네 두명 있네 M16 하나 AK 하나 일단 위에서 위치팍 좀 하고 가죠 총소리는 들렸음 반대편 2층 1층 다 털려있고 보인다 320 330방향 맨 왼쪽 맨 왼쪽에서 1층 건물쪽으로 이동쪽 이동 아 1층 건물 어 우리 봤다 봤다 봄프가 가까운데 네 저 위쪽에도 있어요 위쪽 OK 언덕에 문 우리가 열언거죠 제가 열언 오 얘네 나순다 꿀집에 하나 1층 꿀집 1층 하나 OK 빠졌다 3층 집 뒤쪽으로 OK OK 움푸 소리 좀 가까웠거든요 근처에 붙어있을 수 있어요 여기 붙어있는 것 보다는 그래도 넘어있는 것 같은데 소리 가깝긴 했는데 여기 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고집 오른쪽 담벼락 한 명 차고집이랑 왼쪽 그 3층집 건덕에 있는거 예예예 여기 여기 노란핑 한 명하고 차고집 오른쪽 담벼락 한 명 앞에 1층 300 400 345 2층집 뒤에 한 명 차고집! 차고집 담벼락 오른쪽으로 이동중 난 멀다 홀로그램으로 쏘긴 아 총좀 구할게요 아 이거 총이 너무한거 아니야? 니들 뒤졌다 사베엠 사베엠실력에 유덱을 보여주시 한 명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파밍중 한 명! 한 명! 한 명 노란핑 확인 꿀집쪽으로 이동중 노란핑 2평집에서 꿀집쪽으로 이동중 2평집도 한 명 더 있어요 두 파티 같은 아 확인 두 파티다 반대편 두 파티에요 한 파티 아니야 싸운다 얘네 지금 이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할만하겠는데? 2평집 빠졌어요 2평집 2층집으로 2평집 2층집으로 저놈을 오지 잡아야될거 아니에요 지금 홀로그램인데 쟤 사베엘이라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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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오케이 제가 봐드릴게요 바나나님 네 2층집 한 명 들어갔어요 집 집 라인 붙어있는 초록핑 차고집으로 한 명 붙었다 초록핑 나왔어요 초록핑 나왔어요 오케이 붙을게요 아니 한 명 왜 자꾸 남았어 차고집 2층에 들어갔다 하나 2층에서 하나 나오고 진짜 제대로 벤트네 저거 어디 아까 그 담벼락 그 언덕에 있는 담벼락 붙어있는 그놈이요? 네 걔 내려온거 같아요 지금 여기 사베열 있어요 저기 2층 언덕 오른쪽 맨 오른쪽 집 1층집 아 내 앞에 하나 있다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갈게요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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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사놨다 어 사놨다 바로 앞에 이 담벼락 끝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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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베 아 2벼락 못 맞췄다 그 2층 언덕 차고집 언덕 차고집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냥 오케이 움프 앞에 1층집 290 290 언덕 차고집에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글로 오케이 이거 오른쪽으로 돌게요 오케이 붙 붙어요 붙 붙 붙 붙어요 나 쏜다 아우 시계 때리네 언덕 차고집 그대로에요 여기 노란핑에 한 명 아 또 기절 3명씩 뛰었는데 차고집 쪽 붙을게요 얘가 걘가? 아 걘가 보다 언덕 차고집 있어요 조심 오케이 있어요 아직도 보여요 차고집 안에? 뒤로 뒤로 갔어요 내방은 뒤로 아 거기 보일거야 안 보임 어딨지? 아 여기 있다 뺀다 저 새끼 쟨다 야 W 이쪽으로 쟤고 있음 오른쪽 1층 칩으로 돌고 있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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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앞에 진짜 바로 앞에 붙은 수류탄 간다 아 술당 핀 핀 번는 소리 들었지? 응 잘했어 잘했어 다 잘라다 어 차차차차 어 차소리 도로 도로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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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저거 언덕 윈데 어? 멈췄는데 거? 세웠는데? 언덕 윈데 저 205도 망향 우리 조질러고 지금 언덕에서 멈춘거 같지 않아요? 네 그런거 같애 일단 건너편에 자리잡으러 가죠 어 있네 아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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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통 좀 어휴 쉿 네 저희 다 봤어요 원통! 초소! 초소하고 초소 밑에 3명 3명 왼쪽이 하나 한명 기절 핫힐 안됨 초소 와 내가 대가리 두개 뚫었는데 와 시계 때린다 S방에 대가리 두대 뚫음 10명 기절 살려줘 어디에요? S방에 대가리 살리고 있어요 한명 기절시켜가지고 오케이 왼쪽 그거보다 왼쪽에 한명 더 초소 조심 한명 살렸어요 초소 나왔어요 초소 나왔어요 오! 미친 키옥 아 개피 한명 라스트온 아아 라스트온인데 3명 잡았는데 한명을 못 잡았어 얘들아 저 바로 붙어줄게요 피 안채우고 내가 목숨을 못살려 바로 붙어야돼 살려야돼 나의 희생을 나의 희생을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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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 허태히 하지 말아줘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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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뚝 한명 있음 2뚝 살리고 있을거야 아마 사운드 내 쪽 여긴 라스트온 어 오른쪽 오른쪽 찐다 찐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170 170 170 170 170 내려있어 언더 가려 언더 가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 170 자 기절 오케이 제가 살림 제가 살림 제가 살림 렌즈 파밍 하세요 이게 다 이뚝이 없어서 그렇다 이뚝만 있었어 너 어 저기 사람 또 있는데 220 왼쪽으로 달리고 있어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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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선 뒤로 한 300m 220 220 아 저기 창고쪽에 어 달린다 달린다 지금 총 쏘는 애 누웠다 한명 기절 창고쪽에도 저기 있어요 창고쪽에서 얘 쐈음 창고쪽에 있다 창고에 피 다운 창고 또 있음 기절 내꺼다 창고 한명 더 있음 200 돌 창고 말고 돌 창고 말고 돌 한명 더 기절해 있고 살리러 간다 이거 차 없나? 아 차 있다 가실 분 모집 저요 쏴줘요 200 여기 벅이 되어있는데 마주편에 있어요 확인을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살렸어 살렸어요 지금 하나 둘 살렸어요 살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으로 나갈 길인데 저깄다 하나 바로 왼쪽 왼쪽 돌쪽 오케이 우와 한대 추가 한대 추가 S S 오케이 잠깐만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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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제발 저거 쏴줄 수 있어요 저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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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나오면 보인다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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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붙었어 이거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안주네 바로 어디갔음? 여기 있는 방에 있을걸요? 어 저기있다 다 잡았어? 잡음 아 나 좀 데리러 와줘 데리러 가겠습니다 어차피 그걸로 가야되지 않음 저의 차 타고 전 먹이 타고 갔다올게요 여기다 여기다 택시 여기에요 아 예 오케이 여기도 주차가 있네 저 203 나 나 갑박 없다 갑박에 없었어요 네 저기 갑박 먹으러 갈게요 나 갑바를 안 챙겼어 빠르게 온다고 아우추 좋아요 갑박 있나 어류로 갈거에요? 음.. 뭐 어디가 ? 어디가면 반대로 가야됨 알아요알아요 일단은 아 이거 아예 쭉 들어가긴 낫겠는데 라인에서 피 한 번 채우고 아예 쭉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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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onour 가만있어 그리 찍지 어 제발.. 가만있어 잡아 이거 아앜 gonna 아리! 제가 칠게요. 더 헤매졌어. 아 뭐야 이거. 암에 걸렸다. 아 나이스. 어 뒤로 빼면 됨. 뒤로 밀어서. 오케이 좋아. 아 뭔가 시원하다. 휘정 채우고 갑시다. 오케이. 보상 2개를 했죠? 어디 갈거에요? 자기장 10초 남았고 안으로 쭉 들어가죠. 여기 차구칩도 괜찮구요. 노란핑. 아니면. 어 아니면. 나 4개네. 아싸. 아니면 저기 언덕도. 아 아니다. 저기 언덕 별로겠다. 저기 노란핑 차구칩이 날듯. 벅이 갈아타죠. R. G. S. 최선호. 전화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하아. 루트 이렇게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. 최선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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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벅이 왜 되어있음. 오 여기 다시한또 왜있음. 광 just Así 되고 flee Nós 죄송합니다. 루트 왜 세웠어. 5개. rá 싸웁시다. 세운기만 싸웁시다. 아 잠깐만 여기 왜 세웠어 여기 아 거기 세워요 그냥 싸웁시다 세운 김에 싸웁시다 안돼 키가 안 먹겠어 나 슬펐어 키가 진입 내 앞에 이거 잡았죠? 3층 집에 2명이고 오른쪽 집이 1명이에요 그것까지 체크했어요 오른쪽 집이라면 저희 들어온 집? 네네네 2층인가 보네 여기? 제가? 2층에 있대 2층 왼쪽 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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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짓이야 한 2초동안 막 총 대성 연발하고 하나 기절 오케이 한 명 수류탄 아 수류탄 없는데 기절 오 뭐야 진입 진입각 제가 진입함 제가 진입함 저 네번째 기절임 안에 한 명 더 있다 발소리 들림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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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즈어와 하나 킬 무섭까지 조심 나이스 차를 쑤쑤? 못해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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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서 쏜다 아 아드렐란을 들고 있는데? 10초 차 아 이거 차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걸어가게는 차 들고 가요 저 차 들을 수 있어요 무조건 차 들고 와야 될 것 같아 지금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안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한테 또 맞을 것 같은데 음 이거 초록핑에 사람 있거든요 네 이거 언덕 먹으러 가실? 여기서 뭐래도 돼요 이걸로 건덕 건덕 뭐랄픽 건덕 파격증 뒤에 있는 언덕 여기 근데 여기 차 잘못되면 양각 잡혀야 저기 도로 건넌다 200, 300 mil Ta 쪽에서 잠시만 여기 여기 싸우는데? 230 바로 앞에 싸운다 185 그리고 쓸집에도 있어요 270 다른 쪽 먼저 일단 자기장 줄어드는 쪽 먼저 체크해야 될 때 제가 자기장 줄어드는데 체크할게요 아 뭐야 이거 안 맞아! 앞에 보고 계세요? 265 언덕에 있어요 쓸집 바로 뒤에 언덕 275 팔각정 쪽에 한 스쿼드 오케이 좀 더 가야 된다 이거 차 없이 그냥 걸어 가면 안될 것 같음 차있다 차 있어야 된다 차 그거 타요 바로 앞 언덕 올라가요? 아니요 언덕 그냥 붙죠 차만 언덕에 붙이고 사람만 올라가죠 클리어 시킵시다 일단 밀타 안쪽에 다 있는 것 같은데? 우리 300방에서 사람 오실 거예요? 내가 봤으면 아까 사람? 300? 오 보급 바로 옆에 350 우리 금방 있던 자리에 떨어졌어요 보급 저 백업 맞을 수 있음? 저 한 명 붙어줄 수 있어요? 오케이 이쪽까지 확실하게 밑에 끓고 가죠? 끓으면 밀타 안에 밖에 저거 없을 거임 따개비는 좀 체크하기 어려운데 응 따개비는 붙기 힘들 것 같고 혹시 모르는 뒤에서 칠 수도 한두 명씩 있어가지고 일단 이쪽 라인은 안 보이네요 여깄다 옥상 2층 두 명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 각 넓혀 놓을게요 여섯 명 남았어요 쓸집 혼잔가? 안 죽었네 저기 맞아도 쓸집 싸운다 쓸집 안에 싸워요 2층 쓸집 한대 쓸집 한대 야 맞아 움직이지마 아우 까비 쟤네 자멸임 못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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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를 뛰어오는 거 잡으면 될 거 같고 다른 방향 체크 좀 할게요 잘 가야지 2층 2층 전멸 다른 방향 체크를 다 하고 있을게요 저는 그러면 3명 나머지 3명 안 보이는데 따개비 있나 저기 차온나 저기 NW 차 335 아샤 앞에 능선 앞에 능선 붙어도 안 됨 앞에 능선 붙어도 안 됨 어 가시야 가시야 내렸다 하나 나이스 컷 그러면 두 명 남겨네 따개비인 거 같은데 따개비인 거 같은데 따개비인 거 같은데 따개비를 확률이 제일 높고 저기 저기 아니 저기 붙어놓는 곳에 있을 거 같은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좀 둘러볼게요 어 저기 있던 거 아니에요 바다 안에 있다 하하하하 바다 안에 있다 바다에 하나 있어요 바다에 하나? 하나 일단 하나 한 명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어 여깄네 일단 한 명 잡고 바다 안에 하나 기절 아 그럼 저기 라스네 바다 안이 아 저 부근에 한 명이에요 어딨어 수류탄으로 자 본다 폭사 같이 가야겠다 폭사 간다 간다 더 왼쪽 더 왼쪽 더 어 눈쟁이 저기 올라왔다 눈쟁이 내 앞에 150 150 올라왔다 올라왔다 죽여요 아아 잠깐만 내가 못 간다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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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0 올라왔어요 나무 있는데 올라왔어? 아아 이거 바로 앞에 있어 150 아 확인 잡지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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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나 두고 온데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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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